한 해 조금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과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닌 걸 알게 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나를 조금 보여줘야겠다 내가 나의 모습을 정말 보여줄 수 있겠다 옛날에는 좀 사실은 카메라가 있거나 이런 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제가 친하지 않을 때에 대한 그런 낯가림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이렇게 만들어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고 언제나 변함없이 변화하는 그런 태븐이가 매우가 되도록